우리 게스분을 소개하기 전의 마지막 선사입니다. 추천과제인데요. 사실 벌써 한 해가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추천할 수 있는 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올 한 해 제 방송 보시면서 많이 봤을 법한 과제 두 개를 제가 갖고 왔어요. 저희가 기업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추천하는 과제 두 가지인데요. 어떤 경우에 추천하냐면 이게 바로 창업기업이라면 창업기업이라면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라는 과제가 있습니다. 1년에 2억 주는 과제죠. 1년에 2억 주는 과제인데 이 과제가 1년 4번 나와요. 1차와 2차, 3차, 4차가 나오는데 1월, 2월, 5월, 7월에 나오죠. 1년에 2억 주는 과제라서 제가 업체를 만났을 때 그 업체가 창업기업이면 이 과제를 무조건 추천합니다. 의원님, 중기청에서 이야기하는 창업기업은 몇 년까지죠? 내일모레 시험 문제네요. 3년이요? 7년 차이요. 네, 맞습니다. 7년 차까지가 창업기업입니다. 그래서 창업기업들에게는 반드시 이 과제를 도전하라고 저희가 추천하죠. 그래서 보통 정부 과제라는 게 접수 마감이 1월이잖아요. 그러면 공고는 한 달 전에 나와요. 그죠? 12월 달에 과제가 나오겠죠. 그럼 12월 달에 과제 도전하려면 11월 달에는 과제 도전을 위한 기업이 몸짱에 갇혀져야죠. 갇힘요소들을 11월에 해야죠. 갇혀주려면 10월 중에는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. 그죠? 그러면 지금 이번 달 안에 업체를 계약을 해야지만 1월 달 과제를 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과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기업들은 12월 달에 가입을, 협약을 할 상관없어요. 그러나 대부분 제가 그래서 이번 달에도 한 두 개 업체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다음 추천 과제는요. 만약 이번에는 수출기업이라면,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해외 수요처에서 제안하는 해외 수요처가 있다면 외교에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과제에 추천할까요? 오늘은 저기 방송 출연 잘했어요. 시험 문제 두 개 되신 거야. 구매 조건부 가져가겠습니다. 구매 조건부 해외 수요처 가져가겠습니다. 해외에서 구매 의향서 또는 개발 요청 증빙 서류 같은 게 있는데요. 보통 해외 수요처에 구매 의향서 받을 수 있으면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? 2년에 5억을 준죠. 2년에 5억 원을 준다. 2년 동안 5억 원이니까 1년에 2억 5천 정도를 주는 자금이고요. 정부 출연금이 5억까지 65% 총사업비 65%까지?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도 있어요. 6억 주는 것도 있어요. 그런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구매 조건부입니다. 수출기업 기술개발 관계 사업은 제가 아직 입에 뵙지 않아서요. 그런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과제 가지고 얘기하면 이 두 가지가 통과가 되면 얼마입니까? 2억과 5억이면 7억이잖아요. 1년에 7억을 벌 수 있는 7억을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얼마 매출을 해야 하는지 아시죠?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만 도전해서 성공해도 저희도 좋고 기업도 좋은 겁니다. 연어팬님 저 초콜릿 감사하고요. 제가 이게 방송하면서 잠깐 잠깐 목소리 들려드렸는데 충분히 들으셨나요? 부족하시죠? 네. 원래 30분 하는 방송인데 벌써 43분 했어요. 별일 한 것도 없는데 그죠? 금방 시간을 하네. 행복하게 지목하네. 오늘은 whom